안녕하세요. 김종국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남겨네요. 제가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너무 심심하실까봐 오랜만에 노래 한 곡 했습니다. OST인데요. 공중파 방송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또 아쉬움을 달래야 할 수 있는 그런 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전만간에 좋은 앨범으로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앨범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데이를 맞아서 제가 작게나서 여러분들께 사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포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작은 정성이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항상. 맛있게 드세요.